안녕하세요. 운동장에서나 콘서트장 혹은 가요경련대회 등에서 정강판을 이와 같이 만들어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응원을 하는 방법에 대한 정강판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정강판을 사용하려면 먼저 그런 정강판을 만들 수 있는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로 갑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하단에 보면 앱이라고 했죠. 이것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게임이라던가 도서가 선택되면 안됩니다. 안되고 반드시 앱이 선택된 상태에서 저 위에 보면은 검색창에 앱 및 개인 검색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자판기가 떠요. 여기에서 이 자판기에서 이와 같은 글자를 입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원고 LED 정강판 이렇게 입력하세요. 전광판을 만들 수 있는 앱은 많이 있지만은 음원고 LED 전광판이 상당히 좋더라구요. 여기 음원고 LED 전광판 이것이 어느거냐 하면요. 아래쪽에 있는 이겁니다. 이 전광판 앱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잘 보시고 이 아이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똑같은 음원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툭 터치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저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열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설치 안했다면은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설치란 글자가 있을 거에요. 다운로드가 아니고. 설치를 터치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음원고 LED 전광판 난 응원하다. 이런 앱 이름입니다. 자 설치가 끝나면 열기를 터치합니다. 열기를 터치하세요. 열기를 터치해서 화면을 진행하면은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올 때 텍스트 입력이 있죠. 여기에 먼저 글자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툭 터치하면요. 툭 터치하면 자판기가 이렇게 떠요. 자판기가 아래에 뜹니다. 여기에 아이콘을 저는 먼저 넣어 보겠어요. 이걸 터치해서 최고다 이렇게 음지척을 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판기로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요. 예를 들면 여보 이렇게 쓰고 사랑해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써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넣고서 다음에 여기 뒤로 가기를 했어요. 여기 뒤로 가기를 해서 또 아이콘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뒤로 갑니다. 그러면 글자가 이와 같이 여보 사랑해 이렇게 넣었죠. 그러면 화면에 이미 이미 글자가 나타납니다. 다른데 여기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폰트는요. 서치죠. 글꼴. 폰트 터치하면요. 이와 같이 서치가 쫙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서치를 고릅니다. 뭐 다양한 서치에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서치를 고르면 되겠죠. 저는 하나를 터치해서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색 있죠. 폰트색은 글자색이죠. 이걸 터치해서 여기 여러가지 폰트색을 터치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다양한 색이 있죠. 저는 여기서 빨간색을 붉은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보세요. 이게 아주 붉은색이 나왔죠. 그 다음에 배경색을 터치하겠습니다. 배경색을 터치하면은 배경색이 나오는데 다양하지 않아요. 뭐 거의 검은색 계통이죠. 여기에서 붉은색에는 검은색이 좋으니까 검은색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탕에 색깔이 검은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배경효과 있죠. 배경효과는 여기 터치하면요. 여러가지 아이콘이 나옵니다. 아이콘이 나오는데 이게 이 아이콘을 가져와서 쓰면은 그 앞쪽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은 화면에 보세요. 하트가 올라가죠. 하트가 올라가서 이렇게 하트가 올라가면서 올라가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이동속도 있죠. 지금 가장 왼쪽편을 치우치는데 이것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라집니다. 자 보세요. 가장 오른쪽으로 갖다 놔서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죠. 중간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조금 느리게 가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속도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글자의 전광판의 글자를 스톱시킵니다. 스톱 이렇게 시켰어요. 스톱 시켰어요. 이게 스톱이고요.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전광판의 글자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은 전광판의 글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화면에 보세요. 오른쪽으로 글자가 이동하고 있죠. 이것은 글자가 역으로 되니까 추천할 만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왼쪽으로 가는 것이 읽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하면은 이와 같이 글자를 차례대로 읽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터치하면 글자가 점점 작아져요. 이렇게 화면에 보세요. 글자가 아주 작아졌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툭툭툭툭 터치하면 이렇게 글자가 커집니다.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별 있죠. 검은 별. 이것은 툭툭 터치하면 글자가 깜빡깜빡 하죠. 이렇게 이런 블링크. 여기에서 블링크입니다. 블링크입니다. 글자의 크기를 깜빡깜빡 하는 것을 말합니다. 블링크 할 때는 블링크를 하고 싶으면 이 별을 터치합니다. 다시 한번 터치하면 블링크가 깜빡깜빡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다 모두 설정을 한 다음에 모두 설정이 다 끝났어요. 이렇게 자격 취향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스타트를 누릅니다. 스타트를 누르면은 표치하면은 전체 화면으로 해서 이와 같이 전체 화면으로 글자가 전광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앱을 실행시켜서 글자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앱을 끄고 여기서 나오더라도 다시 앱을 실행하면은 이 글자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콘서트장이라든가 혹은 운동장, 경기장에 가서 이 앱을 실행시켜서 계속 흔들어 대고 그러면은 응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려면은 제가 해보니까 화면 캡쳐를 하면 돼요. 화면 캡쳐를 해서 파일로 저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전광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